늘 술에 취해 있는 남편을 기도로 고치다 남편은 한 달에 25일 이상을 술에 취해서 온 가족들을 괴롭혔고 자신의 인생도 피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스님 정말로 못 살겠어요 차라리 이혼을 하든 도망을 가든 해야 할까 봐요 하고 속이 상해서 케이시의 부인은 하소연을 했다 남편은 매일 술에 찌른 채 얼굴이 새까맣게 되고 추해져서 더 이젠 더 이상 사람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하니 자식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 죽고만 싶다고 했다 하나 한 가지 그렇게 인사불생이 되게 술을 많이 마시고 술주정을 해도 술이 깨워서 정신이 돌아오면 아주 얌전하고 뼈가 저리게 후회를 한다고 한다 다시는 술을 먹지 않는다고 맹세를 수없이 한단다 하나 그 맹세도 잠시뿐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이튿날 또 그 이튿날 아침까지도 손에서 술병을 놓으려 하지 않고 자연히 난가도 다투게 되고 가족들의 불안은 더욱더 악화가 되어서 이젠 도저히 어찌해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빠가 늦게 들어오면 또 술에 취해서 괴롭힐까 봐 불안에 떨고 잠도 못 자는 날이 수없이 많다고 했다 이제는 아이들도 아빠를 불신하고 피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은 며칠씩 술에 취해서 꿈속에서 살지만 가족과 아내는 모든 일들이 마비가 되고 일도 못하고 집안이 엉망이 되었기에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이젠 방 한 칸도 제대로 지니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신용을 잃고 구멍가게에도 눈덩이처럼 빚이 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으면 당연하였다 케이시의 아내는 자주는 법회에 못 나오지만 불과의 인연을 맺은 불자였다 그러나 언학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나와 상담 시간을 만들 수가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 아니 창피해서 더 가정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나중에 케이시의 부인은 털어놓았다 자신이 무슨 죄가 이리 많아서 매일 속을 썩여야 하는지 한순과 한탄으로 밤을 지새는 날이 수없이 많았기에 인생에 지친 탓도 있었으며 가족들의 얼굴들이 모두가 누렇게 떴다 술을 먹은 사람은 술을 먹었었고 가족들은 시달림과 지침해서 웃음을 잃게 되어서 노렇게 떴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케이시의 부인은 나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회 때는 어떻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조용히 은언을 드릴 수가 없기에 그냥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스님 애들 하파를 구해주세요 이제는 도저히 저렇게는 못 삽니다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귀신이라도 붙은 짓에 행동을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가족 모두가 집단 자살이라도 해야 할 판이니 제발 스님께서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부인은 울었다 본인도 술이 깨고 나면 다시는 안 먹겠다고 후회하고 제발 어떻게 자신을 해달라고 부인에게 오히려 매달린다고 하였다 이상한 일이라고 수없이 술을 안 먹겠다고 다짐하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술을 먹게 된다고 하였다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라고 가족들에게 몇 번인가 하소연도 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가 가는 일이었다 그렇게 술을 먹고 몸을 상하게 했으면 지금쯤 간이나 뱃속의 모든 기능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어야 할 거 아닌가 그런데 검사 결과 모두가 다 정상이라 한다 나는 곰곰이 생각한 결과 KC분에게 그럽시다 우리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라면 정말로 이대한 힘을 가진 분께 한번 의지를 해볼 수도 있죠 또 압리가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여러 불보살님과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술병을 고칠지 혹시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술을 먹는다면 분명히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하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상 천도제를 하기로 하였다 선망 부모, 일가 친척이나 무주, 유주, 고원들의 왕생 극락 기도를 해준다면 백분의 일이라도 술병이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 허나 지장천도제를 하려 해도 우선은 물질적인 것이 난간이 아닐 수가 없었다 무척이나 곤란한 문제였다 나 역시 신도들에게 금전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물질적인 것은 나의 기도정신과 수행생활에 무책이나 장애이기도 했다 모든 게 금전이 안 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이 현실세계라 안타까운 일이다 부처님은 제 아무리 돈이나 모든 공양고를 드린다고 하여도 끄덕도 없이 앉아계시건만 우리 현실은 물질이 있어야만 모든 게 움직일 수 있음이 아니던가 케이시의 경우도 오로지 지장보살림께 매달려서 지옥, 아기, 축생, 사막도에 빠져 허덕이는 영가들을 천도하여서 모든 영가들의 맺힌 마음을 풀어주고 밝고 맑은 곳으로 영혼을 인도함으로써 케이시의 정신도 맑게 안락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껏 수많은 기도를 해보았지만 지금부터는 지상보살시대의 지장천도제가 제일 빠른 지름길이 되게 될 것이다 케이시로 하여금 마음의 안의를 얻게 되어 술을 스스로 멀리할 수 있게끔 영가 천도제를 지극히 해볼 것을 권하였다 정말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조촐하게 음식을 장만하여서 케이시의 조상 천도제를 잘 지내주었다 나 역시 입에서 쓴내가 나고 배창자가 다 터지는 듯한 힘든 기도이다 지장천도제를 한 번 하고 나면 어지러워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도 흥겨울 때도 있다 앉아서 식은땀이 다 나도록 지장보살림을 찾고 아미타부를 염송하다 보면 온몸이 한 겨울에도 땀으로 흠뻑 젖는다 지장보살림이시여 여기 가엾은 저를 보아주십시오 여기 제일 많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오 오늘 이 공덕으로 제발 오늘 이 기도를 하는 우리 신도대그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목청껏 연보를 한다 여기 불쌍한 저로 인하여 감히 부처님을 욕되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은 이대하신 언력을 보여주셔서 불법이 널리 퍼져서 길이길이 빛나게 하소서 인연이 있든 없든 스쳐간 영가들이든 오늘 묘한 법을 들이시고 감흥하사 K씨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이들에게 불법의 이대함을 보여주셔서 사람답게 살다 가게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K씨의 전생의 어변을 소멸하고 음주 재액을 소멸하소서 뜬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듯이 K씨의 어변도 모두 말끔히 시쳐주소서 나쁜 인연 다 버리고 나쁜 악업 다 소멸케 하소서 K씨의 부인은 눈물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들과의 일대사 인연의 고리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볼에서도 역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영가들의 천도대를 수없이 하면서 나는 수없이 운다 왜 그렇게 슬플까 알지도 못하는 영가들의 죽음이 슬퍼서는 아닐 것이다 부처님은 명한 법문 속에 나 자신도 모르는 눈물이 흘러내림을 어찌 할 수 있으랴 K씨의 아내 역시 절애를 자주 찾는 편은 아니었다 고된 생활고에 시달리는 몸이기에 절집에 오는 날이 많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려운 법문 속에서도 나의 그 슬픈 목소리를 하는 염불 때문인지 남편의 염려 때문인지 기도가 끝날 때까지 마룻바닥에 방석도 없이 기도를 한 탓에 무릎이 시뻘겋게 까졌다 물론 진심으로 하는 절이었기에 아픔도 잊은 채 절을 했으리라 하여튼 천도제를 지낸 후 K씨는 정말로 기적처럼 술을 끓게 되었음이 놀라운 일이었다 지금은 열심히 사업도 하고 생활이 윤택하여서 집도 사고 사장님 소리도 듣고 아주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먹고 살겠다고 바빠서 자주 절에 못 찾아와서 스님께 죄송하고 부처님께 죄송하다고 가끔 전화를 한다 K씨의 술 버릇 역시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의 어변을 풀어줌으로써 점차로 술을 멀리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지장보살 시대임을 절실히 느끼면서 우리들은 직접 보고 듣지 않은 일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처럼 느끼질 못하지만 세상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해도 믿음의 강한 진암처럼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이 제 아무리 달고 맛이 있어도 그 사랑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느낄 수 있듯이 기도 역시 그렇다 기도를 해본 자만이 기도 영엄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언력을 출처 해강 박영옥정 오 지장보살님이시여 나는 언제 지옥문을 두드린 나이까 가늠 문화사 부처님 영엄담을 들은 제 소감입니다 날마다 술에 치해 있는 알코올 중독은 일반적으로 구축이 어렵다고 합니다 부인께서 지장보살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고 영가 천도제를 올려 조상님이 천도되었나봐요 남편이 완전히 술을 끊게 되었네요 기도가정은 힘들었지만 부처님의 언력으로 이제 가정을 평화를 이루었어요 저도 감탄했습니다 제 주변에 알코올증도 걸리신 분들도 정말 영가 천도제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올려 기도하신 부인께 참으로 이대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지랑보살 마하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